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법정 싸움에서 정부가 완승을 거뒀습니다. 대법원이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환영 입장을 의료계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은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제한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화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의대 증원으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피해는 작고 증원이 막혔을 경우 발생할 피해는 크다고 봤습니다. 내년 증원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해 의대생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거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반대로 증원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복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증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고 의료계는 대리인을 통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의대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교육기본법 등을 근거로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이란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계 집단 휴진을 강요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휴진 참여를 강제했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물고 관련자들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지입니다.